저의 어떤 그런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챕터 총 3개로 나눠서 각각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옛날 옛날 이야기 편하게 재밌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게 된 때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지금 저희 회사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제 앞에 지금 앉아있는 PD님 포함해서 이제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이고 그 당시에 평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경기도 남부의 평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의 고등학교였고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이제 거기서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5월 말쯤이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야자 수업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치고서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서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되게 툭 하고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승규야 너 한번 유학 가볼 생각이 있니? 하고 말이죠.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전까지는 제가 유학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제가 정말 확실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거든요. 뭐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집에 도착하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그 모든 대화가 그럼 10분 또는 15분 안에 끝이 났을 거잖아요. 그 차를 내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 기회를 발로 차지는 않을 것 같다. 갈 수 있다면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그게 그냥 뭐 뭐 그래 그럼 기회가 앞으로 생기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며칠을 보니까 그럼 가자! 그럼 유학 가지 뭐! 라고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바바바바바바바받 진행이 됐었던 게 기억이 나요. 참고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학교 때 제 이제 친한 친구 사실 저만 이제 그 친구가 친구였던 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친한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먼저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유학을 간 이후에도 부모님들끼리는 계속 연락을 하셨고 저는 그 친구 부모님이랑도 지금도 저는 뭐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뭐 저한테는 너무나 은인 같으신 분이고 해서 제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얘기를 저희 부모님이 전에 들으신 거죠. 누가 누가 갔는데 잘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전에 들으시고는 원래는 제가 아니라 저한테 이제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제 4살 어린 동생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려고 생각을 먼저 하셨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는 제 동생에게 너 뉴질랜드로 유학 한번 가볼래? 라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제 동생은 아니요? 라고 단박에 안 갈 건데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낼까? 라고 한번 생각은 해본 참이니 승규한테 물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제가 너무 덥석 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학을 가자 라고 결정하게 된 거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나온 이후에 한 3, 4일 안에 결정이 됐고요. 가자 라고 결정이 났고 약간 진짜 가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결정이 나고 한 달 후에 학교 자퇴를 하고 저는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유학을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유학은 언제나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고민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후에 떠나는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사실 돌이켜보면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리라 제가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저는 그랬지만 되게 운 좋아서 일이 잘 풀린 케이스였지 여러분들도 그러셔서는 된다. 그러시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월,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6.25, 6.25 후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 27일? 6월 28일쯤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가 1학기 기말고사인가요? 6월이면 1학기 기말고사였겠죠? 기말고사 준비를 앞두고 이제 친구들이 승규를 섭섭하게 보내면 안 되니까 같이 놀아줬어요. 같이 놀다가 그때 기말고사가 다 같이 놀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준비기간이었는데 기말고사 준비기간이었는데 저는 기말고사를 안 볼 거잖아요. 기말고사 안 볼 거고 선생님들도 쟤는 자퇴하래다. 자퇴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반에서 앉는 자리가 저 창가 끝으로 밀려요. 제가 그냥 찾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관심이 없습니다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리는 저 창가 끝 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공부 안 하죠. 뭐 그냥 책 읽고 있거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내니 제 친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3학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봤던 시험 중에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제가 망쳐놓은 그 시험 그때 제일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전설이 조금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훌훌 훌훌 터나와 버리고 뉴질랜드를 갑니다. 뉴질랜드를 가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먼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이미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다니기로 되어 있었던 고등학교에 저도 같이 거기 좀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될까요? 라는 이제 사전 인터뷰를 좀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뭐 중학교 성적이죠. 중학교 성적 같은 거 다 이렇게 번역해서 가져가고 이제 그런 거 제출하고 그리고 약간의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까 같은 거를 사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쪽에서 어떤 제안을 해 주시냐면 네가 곧장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어서 들어오면 그러면 너 수업을 절대 못 따라갈 거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을 페일하게 되니까 낙제를 하게 되니까 네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녀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그쪽도 되게 어떻게 말하자면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년치의 학비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걸 다시 달릴 거면 반년치의 학비가 낭비되는 거 맞잖아요. 물론 그거 영어 공부했다 샘 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될 테니 자 옵션을 주겠다. 그냥 남은 기간은 네가 어학원 가서 영어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옵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년에 1학년으로 1년 꿀코 들어올래?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네가 원하면 한 번 시켜줄게. 화끈하게 그냥 2학년으로 들어올래? 라고 이제 옵션을 주신 거죠. 사실 옵션을 줬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너는 어학원을 다닐 테니까 그때 결과를 보고 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선택권은 두 개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1학년으로 꿀툰 2학년으로 곧장 가든 근데 그거는 이제 어학원에서의 성적을 보고 우리 좀 다시 내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판결문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2학기 동안은 뭐 한 4, 5개월 정도 됐겠죠. 제가 어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말 그대로 영어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꿀코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뭐 꿀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유학을 가면 많이 1년 정도는 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많이 들었고 사실 이 유학년이 거의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으로서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꿀는 거 그거 뭐 크게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대학교 재수도 하는데 고등학교 1년 더 다니는 거 크게 뭐 그렇게 지장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막 흠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1년을 더 뉴질랜드에서 공부한다는 게 결국은 제 부모님이 내야 되는 돈이 1년 더 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돈 많이 쓰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서 이제 돈을 좀 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2학년 들어가는 게 1년 덜 이제 학비 써도 된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유학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영어 공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챕터가 바뀌어요. 챕터 2 뭔가 되게 거창하죠? 뭔가 되게 거창합니다. 챕터 2 그리고 그 챕터 2의 제목도 여러분들 호기심을 좀 끌 수 있게 제가 지어봤어요. 퀸 스트리트의 방랑자라고 적었는데 너무 거창해. 적어놓고 보니까 이제 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거창해요. 자,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글 맵을 통해서 우리 뉴질랜드 제가 이제 그 한창 싸돌아다녔던 그 지역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모든 제가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곳을 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 오늘 한 시간으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먼저 갈 거냐면요. 제가 이제 살던 곳이 따로 있고 유학원이 있었던 말하자면 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약간 그 서울로 말하자면은 강남대로 같은 그 길이 있어요. 강남대로, 테헤란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저희가 있는 홍대 합정에는 양화대로 이런 대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오클랜드 도시는 퀸 스트리트라는 길이에요. 퀸 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살던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살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 제가 이제 어디에서 내렸냐면은 오클랜드 도시에 스카이 타워라는 곳에서 내립니다. 자, 스카이 타워 오클랜드를 이렇게 검색해보면 여기, 여기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하잖아요. 이 버스 정류장이 제가 내린 곳이에요. 해서 아, 여기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네요. 자, 우리 스트리트 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매일마다 보던 그 풍경인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면 이 스카이 타워가 바로 제 코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높이가 되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뉴질랜드 한번 떠올리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카이 타워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가신 분들이 또 많이 가신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약간 그 제가 그 당시에 뉴욕한지가 실제로 20년 가까이 전이거든요. 근데 약간 안 변했어요. 제 기억력이 막 엄청 좋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어떤 가게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는지 이런 거 기억이 잘 안 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비슷하고 자, 여기서 이제 내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퀸스트리트를 향해서 내려가요.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 거 그냥 재미서만 말씀드리면 여기 멕시칸 카페라고 있잖아요. 이거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6년을 봤는데 기억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제가 어학원을 다녔었던 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학교를 다녔었던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년 내내 거의 다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아 없어졌나? 없어졌나? 아까 제가 봤을 땐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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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없어졌나? 지금 안 보이나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요만한 동그란 거에다가 의자에 타요. 이렇게 벨트랑 막 이런 걸 묶고요. 그러면은 슬링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따만한 기계에서 이렇게 줄을 쫙 당깁니다. 이게 뭐 1미터 2미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2, 30미터짜리 되는 데서 줄을 쫙 당겨요. 그러면 줄이 팽팽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팍 놔요. 아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땐 있었거든요.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이게 이게 약간 어디 길을 찍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여기 있어! 이거예요. 이게 이게 그때도 있었어. 이 사람들 장사를 진짜 징하게 오래 하는 거죠. 20년이 지나도 하고 있어요. 20년 지나면 기계가 고장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자면? 해서 이렇게 출근 학교를 이렇게 학원을 가는 길에 보면 이걸 종종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팽팽해져요. 팽팽해져요. 그러면 또 근데 언제 발사할지도 몰라. 이러다가 이러다가 빡 발사하면요. 이게 하늘 높이 팍 올라가요. 번지점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하늘로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구글 스트리트 뷰에도 있습니다. 해서 엄청 다이나믹하지 않으면 스카이 뷰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종종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쭉쭉쭉쭉 길을 내려옵니다. 언덕을 쭉 내려오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대로 여기 대로가 이제 퀸 스트리트예요. 여기 보이죠? 퀸 스트리트가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해가지고 퀸 스트리트가 대로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제가 직진을 해서 여기만 엄청난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숲이 사실은 이제 공원인데 이 공원을 지나가면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제 어건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것도 잠깐만 추억 여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지금은 파머스가 있는데 파머스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쇼핑몰인 건데 그 당시에는 거기 뭐가 있었냐면 윗콜스라는 그 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다닐 때는 윗콜스가 여기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고로 되게 웃긴 게 좀 작지만 보이시죠? 요 윗콜스가 되게 큰 서점이었고 그 크리스마스라고 요런 장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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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의아해야 돼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왜냐면 뉴질랜드는 남방구에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이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더워 보여. 진짜 더워 죽겠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저기 매달려 있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해서 요런 어떤 그 서점이 여기에 있었고 이 서점에서 제가 진짜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면 여기 있는 스타벅스 있죠? 여기 있는 스타벅스가 제 평생 첫 스타벅스였어요. 뉴질랜드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많이 안 들어와 있든지 최소한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 평택에는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스타벅스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2006년 7년 그때도 왔고 2006년 7년이면 제가 유학한 이후죠. 유학 간 후도 6년 후에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 하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그 첫 스타벅스가 여기였고 그때 저는 너무나 그 기억이 생생한 게 영어를 잘 못했을 때 스타벅스를 간 거잖아요. 와 메뉴표가 뭐가 엄청 많아. 그렇잖아. 프라푸치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건 뭐 어떻게 읽어야 돼? 막 이래가지고 약간 친구들이 시켜주면 나도 그거 할래. 그냥 막 약간 이러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자 이제 이 퀸스트리트를 따라가면 제 유학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추억여행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재미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준다는 생각 들으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가면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로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 퀸스트리트가 자 제가 오클랜드 도시에 그 강남대로 양화대로 같은 거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나 작죠. 지금 이거 2차로잖아요. 이게 퀸스트리트 이게 이게 그 강남대로라고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클랜드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그 인구가 지금도 150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그 사이즈로 따지자면 사실 고양시 정도예요. 고양시가 지금 100만 조금 넘었거든요. 고양시 정도의 사이즈예요. 거기에 가장 큰 길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가장 핫한 길이다. 핫한 길이에요. 가장 핫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해서 여기를 이제 제가 다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쭉 가다 보면 이게 또 추억에 남는 장소가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가 제가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맥도날드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이제 이 맥도날드에 제가 많이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학 시절에는 언제나 돈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가 비쌉니다. 한국 식당 가서 불고기 같은 거 먹으면 8, 9불씩 해요. 해봤자 뉴질랜드 환율이 그때 850원에서 900원이었으니까 뭐 9불 해봤자 900원 하면 8,000원 9, 9에 81 8,1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비싸지 않았을 수 있지만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는 한 끼에 8,000원이 그렇게 싼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맥도날드 가면 이게 세트를 시켜도 4, 5불이면 해결이 됐어요. 이게 거의 맥도날드에 가면 한국 식당 가서 한 끼 먹는 걸로 두 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거 플러스 뭐 맥도날드 좋아하니까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 제가 추억에 젖은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그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먹었던 맥도날드 메뉴가 요새 다시 돌아왔어. 그게 뭐냐면 요 필렛 오 피쉬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뉴질랜드에서 필렛 오 피쉬가 쌌어요. 쌌고 저는 제 입맛에 또 되게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세트 시켜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최근에 회사에서 한번 시켜 먹을 때 먹었었는데 약간 그 당시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거 다시 먹으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해서 요렇게 또 이제 제 추억의 맥도날드 지나간 이후에 쭉쭉 이제 갑니다. 쭉쭉 가요. 뭐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여기 있는 이 회사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랑색 이거 기억나고 여기 있는 세빅이라는 게 그 뮤지컬 같은 공연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거기 가서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서도 뮤지컬 한다는 것만 알고 6년을 보냈어요. 쭉쭉 가다 보면 자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뭐 오거리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곳이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깊은 오거리인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건물 뭔가 있어 보이죠. 여기가 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 엔터테인먼트 허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해서 여기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영화를 참 많이 봤었고 근데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지만 아이맥스는 이렇게 되게 넓은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맥스 영화관이었지만 실제로 아이맥스로는 제가 한 편을 안 봤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아이맥스로 뭔가 영화를 한 편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아이맥스 영화관이래. 아이맥스 영화관이라는 게 아이맥스가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뭐 더 넓은 뷰를 제공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유학 끝나고 나서야 알았고 여기 가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비싼 음식점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나 가서 종종 먹는 그런 이제 곳이었었고 여기서 저한테 추억이 많은 놀거리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여기도 뭐 공연하고 이런 곳인데 참고로 여기가 제가 마지막에 대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던 곳이라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이 건물은 뉴질랜드 스쿨 오브 투어 리즘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제가 공부를 했던 건 투어 리즘이 아니었고 여기서 제가 패스월드 자격증을 또 공부했던 걸 여기서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제가 어학원을 달렸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짧은 곳에 너무나 제 추억이 많아. 재밌는 거는 자 자 해서 여기 뭐 4층 5층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학원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약간 추억여행을 저희가 함께 떠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어학원 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고서는 들어가요. 그러면 뉴질랜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한 반에 꽤나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0명은 당연히 넘었고요. 15명 많은 경우에는 거의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한 선생님을 두고서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싸지도 않았었는데 이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뭔가 이런 게 내 영어 실력에 극적인 향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제가 한두 달 만에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영어 수업을 하는 거가 어떻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원어민으로 바뀐 거고 내 주위에 한국 친구들은 없고 이제 중국 친구들이 생긴 거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70%예요. 그리고 약간 문제 푸는 교재가 더 이상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적혀있다 정도 였을 뿐 뭔가 이렇게 막 엄청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우연히 이것도 이제 역시나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지만 약간 이제 축약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느 곳에 정착하냐면 자 여기가 그 유학원 건물이거든요. 이 옆길로 살짝 가면요. 옆길로 살짝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여기에 여기 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적혀있죠. 여기가 이제 오클랜드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시립도서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이제 쉬는 시간가들이 종종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텀을 많이 두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도서관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저와 영어원서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것저것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영어 공부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제가 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어떤 식의 공부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자 몇 가지 제가 아 유품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자 아이고 자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보여드린다는 이야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아 보이는 옥스퍼드 사전 옥스퍼드 사전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요. 여기 그 앞 페이지에 보면은 출판 연도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00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20년 된 책입니다. 와 갑자기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자 해서 옥스퍼드 사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영사상 채널 열심히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 영상 봐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전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썼던 사전이 콜린스 코빌드 딕셔네리 For Advanced Learner 이겁니다. 이거고 되게 새 것 같죠? 제가 엄청 새 것 같은데 그냥 영상으로만 보시기에는 뭐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역시나 이것도 그게 적혀 있거든요. Latest reprint 2001 이라고 적혀 있어요. 2001년에 제가 샀던 사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영어를 공부한다면 한 번쯤 사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책 무슨 책인지 여러분들 이해 되세요? 이거 우리 Grammar in Use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Grammar in Use인데 약간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Advanced를 샀어요. 이걸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은 허세 또는 착각 정도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 수준 파악 못하고 Advanced를 샀습니다. Advanced를 샀어요. 해서 이것도 이것도 뭐 그때 산 거예요. 그때 산 거고 아까 잠깐 제가 이렇게 그 이 버스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사거리에 WIT COALS라는 그 서점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게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 WIT COALS라고 적혀있죠? 거기서 산 거야. 거기서 산 거야. 인증. 인증.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이 책이 42.95달러예요. 43달러예요. 그 당시 환율이 900원이라고 치면 20년 전에 36,000원짜리 책이라는 거거든요. 이 책이 너무 비싸. 지금도 지금도 이 책이 36,000원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비싸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이 책이 36,000원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내가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서점에 갔더니 Grammar in Use 시리즈가 있는데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야 너무 비싸서 한 것만 사야 되겠다. 한 것만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뭘 사야 될까? 그렇다면 그냥 Advanced를 사서 이걸로 끝장을 보는 게 가장 남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영어 왕초보로서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컨텐츠일까? 첫 번째가 텐스 시제예요. 시제예요. 안에 챕터가 1부터 10까지 있고요. 첫 번째가 Present Simple. 그러니까 현재. 단순 현재. 해서 챕터 1, 2가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펴보잖아요. 챕터 1, 2편 챕터를 펴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뭔가 공부를 한 흔적이 없어. 근데 두 번째 챕터를 펴보면요. 두 번째 챕터를 펴보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필기한 거 이런 거 보이죠? 필기한 거 그런 거 보이죠? 근데 옆에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어. 문제는 문제를 문제를 안 풀었어. 문제 안 푼 거 보이세요? 어. 문제는 안 풀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만 열심히 읽고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증거가 너무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겨보면 안 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다 빈 페이지예요. 이게 다 빈 페이지인데 소름돋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보통 시제는 영어로 돼 있어도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본 거 아닐까요? 뒤에는 뭔가 돼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쭉 넘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쿨하게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돼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줄 아세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피디님이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신 거고 시제는 아는 거니까 아는 거라서 안 한 거 아닐까요?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신 거고 왜 제가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어우 깜짝이야. 자. 아니 시리야. 넌 됐어. 시리 가. 시리 가요. 네. 시리 가고요. 그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교제를 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그때 이제 이 딱 피고서는 목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막히냐면요. 목차 다음에 나오는 목차 다음에 나오는 땡스 부분에서 막혀요. 제가 기억을 해요. 목차를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한 페이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왼쪽에서부터 다 읽어서 아니 땡스가 뭐가 중요해. 감사 인사 페이지도 제가 이거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Many people have contributed in a variety of ways in the preparation of this book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 저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혀서 아 이게 와 이거 한 번 컨테스트 해도 저는 자신 있어요. 왜 내가 이 영어 문제집을 한 장도 풀지 못했나라는 컨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땡스에서 막혀서예요. 제 이유는 땡스에서 막혀서 그래서 이 페이지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서 실제 공부를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거에 막힌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 증거가 지금 여기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 문법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거나 저는 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너무 증거가 있잖아요. 문법 책으로 갔다가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그 당시에 기록이 사실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교도 마치지 않고서 제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그때 아마 그건 초창기였겠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모의 토익 고사 같은 거를 봅니다. 모의 토익 고사 모의 토익 시험을 봐요. 그거를 저도 봤고 저희 피디님들도 다 봤고 정식 토익도 아니에요. 모의 토익이고 학교에서 그냥 애들 다 앉혀놓고서는 그냥 딱 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400대 초반 점수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피디님? 제 점수가 기억나는데 피디님 점수도 그 정도였나요? 495 저보다 높았어요? 네. 아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러면 내가 토익을 더 못 봤네. 피디님보다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기억이 헷갈려요. 400대 초반대였는지 500대 초반대였는지 하여튼 뭐가 됐든 유별나게 잘한 점수가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모의 토익을 갖다가 나 400점 나왔어 갖다 자랑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브래머리뉴스 어드밴스드를 샀던 것은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착각이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사실 아주 쉬운 영어 원서 읽기였어요. 그리고 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저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던 그 영상을 제가 진짜 예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무려 8년 전에 제가 지금 피디님들하고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서 올렸던 거예요. 승규쌤의 영어 이야기 1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 영상 자체가 사실 그때 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어 이거 제가 편집한 영상인가요? 저희 제 앞에 계신 피디님이 편집해 주신 영상이고 아니 지금 제가 웃는 거는 그냥 8년 전에 제 모습이 너무 웃겨서 이 머리 누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좀 머리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있는 그 노란색 그 후드티 보시면 어 오늘도 제가 후드티 입고 있는데 지금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후드티 좋아요. 거기 보면 7minute English이라고 약간 멋지게 로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 후드티 어 지금도 저희 집에 회색 버전이 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 이런 거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 지금 지금도 회색 버전이 있는데 종종 입는데 지금도 입을 수는 있어요. 약간 타이트하지만 입는데 약간 너무 입어가지고 해줘서 기념품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많이 입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때 보면 그 당시 제 유학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여기도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해서 뭐 비슷한 얘기 제가 막 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방금 지나갔네요. 뭐 505점이었다고 505점 아니었던 걸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렸네요. 해서 아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었고 요 요게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될 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 나중에 이 선생님 이야기 좀 더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랭귀지 스쿨에 다니게 됐고 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쵸 여기도 나옵니다. 내가 단어가 부족하구나 해서 영어 영영사준을 샀다는 거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영사준을 산 거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읽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죠. 자 이 책을 제가 읽게 돼요. 토니 파슨스란 작가의 Man and Boy 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서 진짜 애들 책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창 그 어학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그 베스트셀러랑 항상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그거 있죠. 떨이로 조금 더 싸게 파는 게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거를 읽기 시작하는데 저 책이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실에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영상에다 제가 찍어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읽었었냐면 자 약간 신세 한탄 좀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핸드폰으로 따다다닥 단어 검색하는 거 3초면 모두 다 끝나잖아요. 그때는 전자사전 기억나세요? 샤프에서 나온 전자사전 막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 종이사전을 써야 돼요. 참고로 전자사전은 영안사전 한영사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안 맞다라는 것을 제가 되게 알게 돼서 그건 사실 갖다 버릴 거고 되게 비쌌는데 그리고서는 이 영영사전들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사전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단어장을 적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 페이지 밑에다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81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 여기 1149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201 이렇게 적어놓은 거 그죠? 이렇게 사전에서 찾은 그 페이지를 적어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저 페이지가 어디 사전의 페이지일까? 왜냐면은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사전은 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과연 어떤 사전의 페이지를 내가 적어놨던 것일까를 오랜만에 또 추억여행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옥스퍼드더라고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볼드라는 단어 밑에 8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해서 여기서 81을 펴면은 여기 볼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여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근데 볼드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시 공부할 때 페이지로 쉽게 쉽게 찾으면서 단어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단어를 찾으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이 기록이 이제 그 당시에 이거 영상 만들면서도 제가 이제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흑역사 이제 감안하면서까지도 요렇게 좀 살신성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원서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뭔가 체계적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난이도를 막 그렇게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쉬운 거 읽고 그럼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이런 식으로 읽어갔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그리고 내가 뭐 도서관에서 당장 꺼내볼 수 있는 것 아니면 서점에서 판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 물론 그 중에서도 재밌어 보이는 거여야 했겠지만 그런 식의 책들을 그냥 무작정 많이 읽으면서 제가 원서를 계속 접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웬만큼 생각해보셨을 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요. 저도 타임즈 읽어보려고 타임즈에 사봤어요. 한 기사 한 달 동안 읽어내기가 힘들었어요. 한 기사에 한 문단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사다가 이제 그만뒀고 너무나 돈 낭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책 저도 샀습니다. 근데 요거 땡스에 막혀서 제대로 풀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저에게 남은 리소이스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뭐 유튜브에서 자막도 나오니까 그 당시에 유튜브는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영상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DVD가 있었는데 저한테 노트북이 있었고 DVD 플레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DVD를 사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DVD가 새 거를 사면은 최신작을 사면은 40불이었어요. DVD 하나에 3만 2천 원이에요. 40불이면 맥도날드 가서 거의 10번을 먹는 값이란 말이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거의 6만 원 꼴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세로 따졌을 때. 못 사요. 유학생 입장에서 40불을 DVD 하나에 사는 거는 그거는 낭비고 사친 거죠. 그래서 DVD도 항상 떨져려 나오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막 10불에 2장. 그러면은 진짜 옛날 거 나옵니다. 막 10년 전 영화 나오기도 하고 15년 전 영화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옵션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신 거를 사면 최신 거를 사면 그래도 영어 자막이라도 제대로 나오거든요. 한글 자막은 당연히 없고 영어 자막이라도 제대로 나오는데 10년 전 15년 전 영화를 사면요. 자막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영상을 보면서 영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막 자체가 영어 자막 자체가 제공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신세한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공부할 수 있는 매체리얼 자체가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영어 원서였고 그렇게 저와 영어 원서의 어떤 그 운명적인 만남이 좀 시작이 됐었던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학원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학원 자체에서 뭔가를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영어가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한 5, 6개월 사이에 그냥 많은 책을 읽었고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곧장 입학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또 제 어떤 그 영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면접을 하게 돼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구글 맵으로 다시 한 번 좀 돌아가보도록 할까요? 구글 맵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다녔던 학교 이름이 로즈미니 콜리지인데 콜리지가 미국 영어에서는 그 단과대학 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2년제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뉴질랜드는 영국 영어권이고요. 그래서 콜리지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세컨데리 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제가 다녔던 그 로즈미니 콜리지인데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가 다 로즈미니 콜리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거 운동장이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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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축구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장이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는 운동장 사이즈입니다. 아 좀 이사를 다니긴 했었는데 나중에 아마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제가 여기 56번 도미니언 스트레이트 56번지 이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62번지 이쯤이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여기 54A역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아 54A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여기가 제가 홈스테이 하던 데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등교 거리였어요. 대략 한 200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미터 정도 가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면 등교를 등교를 한 것만큼이나 정문을 정문을 또 걸어가야 진짜 웃겨요. 집에서 학교 정문까지 보다 학교 정문에서 수업 들어가는 그 이제 교실까지 가는 게 더 멀어. 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 여기가 이제 제 음악 수업 받던 데고요. 여기가 오디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강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카톨릭 학교였으니까 미사도 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입학을 하게 돼요. 2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고르라고 하시는 거죠. 입학을 하면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영어와 수학과 그리고 종교 시간 3개는 정해져 있다. 6개의 수업을 듣는데 3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영어랑 수학은 그냥 2학년은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거라서 정해져 있는 거고 종교는 학교가 카톨릭 학교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고르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리를 골랐고요. 왜냐하면 유학을 간 친구들이 물리, 화학 뭐 이런 거 많이 골라요. 왜냐하면 영어를 좀 몰라도 우리나라 말로 물리 문제를 풀어서 이해가 되면 이게 시험을 봐서 점수 나오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은 영어로 듣고 집에 와서 한국 물리 교제를 푸는 학생들도 꽤 많았었어요. 어쨌거나 그 중에서 근데 제가 지금도 저는 물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 진짜 잠 안 오면 그거 다큐멘터리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리를 하나 골랐고 음악을 하나 골랐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역사를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기억나는 게 저희 교장선생님이 역사하지 말라고 말리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Our students also fail 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우리 학생들도 페일해. 네가 들으면 페일할걸?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과목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떤 페널티가 있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총 6개의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100점짜리 만점으로 총 600점 점수가 환산이 돼서 600점 만점의 점수가 환산이 돼서 그 중에 몇 점이 나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버서리 시스템이었는데 마지막이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100점 만점에 90점이 평균 점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600점 만점에 300점을 맞으면 법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대가 우리나라 법대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법대는 졸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1차로 뽑아놓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300점 넘으면 다 받아준 다음에 거기서 매년마다 50%씩 때려나가요. 그런 거니까 뭐 입학의 어떤 거는 기준이 엄청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600점 만점에 300점을 맞으면 법대를 갈 수 있는 거니까 한 과목당 50점 맞으면 되게 잘 본 거네 라는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역사과목을 들었다 역사과목을 페일하면 저는 어떤 상황에 벌어지는 거냐. 자, 종교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600점 만점이 아니라 500점 만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과목을 더 페일해서 고등학교 과목을 4개밖에 못 들으면 남들은 600점 만점을 가지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가는데 저는 400점 만점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점 만점에서 300점을 맞으려면 모든 과목에서 75점을 맞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평균 점수가 나오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결국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겠다고 우겼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단체들도 되게 똥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해서 역사 수업을 듣는데 역사 수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첫 번째로 우리나라처럼 교과서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역사 수업은. 1년 내내 이제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히틀러에게 영어를 배웠다. 세계 2차 대전 얘기하면서 히틀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1년 내내 히틀러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근데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교과서도 없고요. 특별할 어떤 그런 과제랄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핸드하수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옵니다. 온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PPT를 앞에다가 띄워놓고 그때는 PPT도 아니라 와 이걸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필름 프로젝터라고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아니고 이건 영화 영상이고 이거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1920년대 사람인 것 같잖아. 이거 아니고 OHP 이런 거고요? OHP 프로젝터?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학교에서 그래도 썼었죠. 옛날에 예전에 그렇죠. 약간 약간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그 폴라로이드처럼 한 장 한 장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트리지를 거기다 딱 끼고 누르면 탁 넘어가요. 탁 다음 사진 탁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프로젝터만 가져와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진밖에 없어요. 글도 없어요. 그냥 사진만 한 장을 띄워놓고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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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터라고 하면 보이나요? 자 한마음이 돼서 지금 찾고 있어요. 슬라이드 프로젝터 아 맞아 이거 이거예요. 요런 요런 이런 카트리지 같은 거를 하나 가져오시면 거의 이게 일주일치예요. 그러면 그냥 카트리지만 이렇게 넘기면서 한 번 수업 시간에 세 장 사진을 잘 안 봐요. 세 장 그림을 잘 안 봐요.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군의 사진 한 장 독일군의 사진 한 장을 두 장 띄워놓고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적 상황 막 그 군화의 모양 보면서 막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막 그런 얘기를 그냥 막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뭐 하기만 하면 들리기만 하면 이해되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당연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2, 3일 만에 제가 선생님한테 저 이해가 안 되니 뭐라도 읽을 거리를 좀 교재를 좀 공부할 거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부탁드릴 때도 그 전날 제가 막 문장을 써가서 막 문장을 영작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갔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어 알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당황하지? 봤더니 이제 며칠 있다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겠죠? 먼저 책이 이만한 말 A4용지 사이즈의 책을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용 책이 아니라 폰트 사이즈 25짜리 막 애들 읽는 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는 네가 못 읽을 것 같아서 내용을 실력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자 잠깐만 다시 아까 그 저희 학교로 넘어갈게요. 저희 학교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자 자 자 캐플릭 스쿨이라고 요것도 요 앞에도 작은 스쿨이 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카톨릭이고 이것도 카톨릭이고 서로 연관관계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제 고등학교로 넘어왔던 뭐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저희 선생님이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찾아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는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우리말 책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책으로 막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초등학교 교재로 또 막 읽어요. 그러면 단어 모르는 게 있지 않아요. 단어를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업을 가면 그럼 그런 단어들이 조금씩 들려요. 왜? 세계 2차 대전이란 건 어쨌거나 영어로 적혀있던 우리말로 적혀있던 같은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어쨌거나 저는 우리나라 말로 전반적인 개요는 좀 파악을 했고 영어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흡수했으니까 눈치껏 아 이 단어가 그 뜻이고 아 지금 이 상황이 그때를 묘사하는 것 같고 이제 예습은 예습대로다 한 다음에 복습을 앉아서 앉아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뭔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그 역사 공부를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3학년까지도 결국은 패스를 했어요. 3학년까지도 이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짜 무식하게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이 정말 정말 많이 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좀 축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다행히 패스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역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 만점에 그래서 몇 점이 나오냐가 제 대학교 가는 점수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역사 점수가 아마 45점인가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45점이 뭐냐면요. C 마이너스 그러니까 패스 페일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왜냐면 합산해서 그냥 몇 점이 넘으면 대학교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비공식적으로 45점부터가 C 마이너스 그러니까 F가 아닌 점수가 45점부터였거든요. 해서 역사를 43점 또는 45점인데 제가 역사가 45점으로 기억나요. C 마이너스를 받으면서 어쨌거나 역사가 페일하지 않았고 왜 헷갈리냐면 음악이 43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3점 45점짜리가 두 개가 어디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역사가 45점이었을 거예요. 해서 점수가 나왔고 제가 그 당시에 수학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을 그 당시에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통계학이 있어서 통계학을 했었고 물리했었고 그렇게 다섯 개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점수가 나와서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대학교를 간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해서 제가 증거로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그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대학교를 가려면 버서리 점수가 기본적으로 뭐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도 있지만 사실 영어 실력 자체를 증명하는 시험 자체에 그 성적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 IELTS라는 시험을 제가 봐야 됐었고 참고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IELTS는 그 이렇게 되거든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까지 네 개 파트가 있고 이게 0.5 단위로 0점부터 9.0까지로 밴드 스코어라 그래요. 이렇게 있어요. 5.0, 5.5, 6.0, 6.5, 7.0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평균 낸 다음에 반올림해가지고 오버럴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학교에서는 몇 점을 원하냐면 조금 쉽다 그러면 오버럴 스코어 6.0을 원하고요. 웬만한 학사 과정에서는 6.5를 원해요. 그리고 오버럴 스코어가 7.0 정도면 대학원 갈 때 필요한 점수입니다. 제가 1, 2년 전에 그때도 라이브 하면서 제가 찾아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케임브리지에서 대학원을 갈 때도 7.0이면 된다라고 어디에 적혀있던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놓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제 IELTS 시험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진짜 흑역사 대방출이야. 왜냐하면 제 그 당시에 앳된 얼굴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제가 찍어놓은 그 시험이에요. 성적표입니다. 해서 여기 보면 2003년 11월 1일에 봤다라고 돼 있고요. IELTS가 제네럴이 있고 아카데믹이 있어요. 해서 아카데믹 아카데믹 으로 제가 시험을 봤던 거고 그리고 뭐 프라이벳 캔디데시였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쵸? 한국에서 왔고 아 이게 자랑스러운 게 저 이번에 알았는데 여기에 너무나 좋은 게 있어. 리피링 IELTS IELTS 시험을 여러 번 봤냐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봐야 보통 점수가 나오거든요. N 적혀 있죠? 첫 번째 본 거예요. 아 뿌듯해. 첫 번째 본 점수입니다. 해서 그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리스닝 8.0 리딩 8.0 라이팅 6.0 왜 라이팅이 6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스피킹 8.0 나와가지고 오버 뱀드 스코어가 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7.5는 진짜 높은 스코어예요. 다들 6.0 6.5 6.5가 안 나와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이 밴드 스코어 0.5점을 올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은근슬쩍 아 대엄님 은근슬쩍 아니에요. 대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7.5점을 받고서는 대학교 잘 갔고 사실은 제 유학 시절에 고생담을 얘기하면서 대학교 시절에 대해서는 고생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졸업할 때쯤에는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제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는 오히려 그냥 대학교 공부만 했어도 되는 정도가 되지 않았어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수업도 다른 수업이었지만 정말 정말 한 단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역사 수업을 미친 듯이 하루에 3, 4시간씩 막 예습하고 복습하고 모르는 단어 공부해나가면서 선생님이 줬던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교재까지 읽어 나가면서 그 1시간의 수업을 이해하려고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거죠. 그거를 자 2년을 한 거잖아요. 2년을 한 거잖아요. 다른 영어 수업들은 다 제치고 그리고 다른 영어 공부 다른 과목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단어 공부는 다 제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그 역사 시간 1시간을 위해서만도 저는 하루에 3, 4시간씩 막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2년치가 쌓이니까 이런 성적이 날 수 있었다. 이게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할게요 라고 부렸던 똥꼬집이 그리고 내가 부린 똥꼬집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라는 역시나 그것도 똥꼬집이죠. 라는 그런 어떤 그 제 똥꼬집이 이런 결과를 좀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뭔가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걸